아이고 오늘도 귀여움이 돌을 넘는 하연. 아빠. 응? 오늘은 무슨 수업해요? 오늘? 달리는 아빠 학교도 방학을 준비했어? 학교는 방학 때가 없었죠. 방학이 뭐 하는 건지 알아? 마음껏 쉬는 거. 그 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방학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아 아빠 길다. 설명이 길어요. 아버지. 방학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죠. 방학은 마음껏 쉬는 게 아니야 연호야. 그래서 연호가 계획표를 세워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를 연습할 거야. 이번에 달리는 아빠 학교의 주인공은? 좋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연아. 나연아. 노래는 잘하지. 언짠아. 언짠아. 뭐라고? 아니. 노래 아니야. 뭐라고? 노래 아니고 뭐야? 노래 아니야. 노래가 아니야 이건? 안 돼. 노래 안 돼. 왜 안 돼? 노래. 노래 왜 안 돼? 어? 오빠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어? 엉덩이가 뜨거워. 불러줘. 안 돼. 뭐가 마음에 안 드네 하연님? 지금 안 돼. 하연이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하연이 배고파? 안 돼. 하연이 뭐 먹을래? 아빠 뭐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알게 표정이 달라지는데. 이거 연우만 먹어. 하연이 약 올리게. 안 돼. 나도 안 돼. 조건부를 배워야 돼. 조건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즘 아주 그냥. 아이고 동생 챙기는. 오빠 밖에 없네요. 미운 두 돌. 미운 22개월이지. 좀 확실해지고 있어요. 돼지야. 나는 도와요 그래요. 도와요 그래요. 아주 그냥 반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 왔어. 진짜 더웠어? 저게 뭐야? 연아 저거 뭐야? 우리 텐트? 경치 좋다. 후방 마차 텐트예요? 저거 뭐야? 궁금해요. 우리 텐트. 다 왔어. 아주 그냥. 텐트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될게. 으이. 궁금해요. 으이. 으이. 아빠 이거 대박이에요. 축축한 가을비가 내리는 산 속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방학을 즐길 건데요. 우와 실내 너무 아늑하고 넓다. 아끼적이한 소품들도 많고 왠지 감성 넘치는 방학이 될 것 같은데요. 야 뭐지? 아 너무 좋아. 연우야. 네. 앉아봐. 상의 자리 여기에요. 응. 이게 뭐야? 이게 뭐 그게? 시계야 시계. 시계야 시계. 시계야 시계야. 이리 와봐. 방학은 흥청망청 노는 게 방학이 아니야. 시계를 보면서 실행에 옮겨야 돼. 하영 시계. 하영 주계요. 하영 주계요. 하영 주계요. 어? 하영 주계요. 이렇게 없잖아. 어머. 손목. 손. 왠 저쪽 손. 아이고 시계 시계라고 또 찰라고 이렇게 또. 됐. 됐지. 오빠 하면 해야죠. 하영이도 해야죠. 아주 그냥. 오빠만 하는 걸 못 봐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오늘 내일 아빠랑 하영이랑 연우랑 캠핑하면서 어떻게 지낼 건지 잘 계획을 세어봐. 네. 하영이도 오빠랑 그림 그리기 하고 있어. 응. 알았지? 응. 알았다. 아 진짜 안 거 맞아요? 지금 11시 출근이니까. 12시에서 2시까지 일단. 하영이 낮잠. 하영이 낮잠. 어머. 하영이부터 챙기는 거 봐요. 친구 먹었지? 안 먹어? 어? 어휴 말을 진짜 잘해요. 하영이는 계획 대신 컵을 세우네. 어! 세웠어. 오케이. 어머. 놀랬어. 오케이. 됐어. 아이고 오빠 보다가 방심했네. 아우 놀랐어. 인상 쓰는 거 봐. 오케이 됐다. 우와. 우리 생활 계획을 잘 봐줘. 아빠 다 썼어요. 야 이거 아빠가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시간이 걸린다. 아. 고생하셨네요. 오빠 저 하영이랑 그렇게 꼭 놀고 있을게요. 어 놀아 놀아. 우리 이제 놀자 시시시작. 나처럼 따라 해봐요. 호. 잠시만. 내릴게. 내릴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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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다 따라하네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그래도 통과.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진짜 잘 놀아 놨다. 최고.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Blog. 잠깐만 이 춤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디디디디디디70. 1일 1깡 해야 돼요 하영. 하하하하.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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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떻다. 화려한 조명은 없어도. 화려한 열정은 있습니다. 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딤. 디디디디디디디디. Tha. 진짜 잘 춰요. 진짜 잘 쳐요 아직 하이라이트가 나왔어요 잘했어 하영이 하영이 잘했어 아 배고파 춤을 췄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죠 하영아 먼저 갔지 바나나 문한테는 하영아 지금 하영이 코 자야 하는 시간인데 오빠 그냥 하영이 잘하고 이렇게 깎아주는 거야 알겠지 지금 없어 지금이야